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스쿼트처럼 반복수를 많이 가져가는 훈련을 했는데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괜찮았습니다. 한 세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 세션하고 이번에 다음 스쿼트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복하는 것에 대한 이런 적응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스쿼트를 하게 되면 또 이 반복수에 대해서 몸이 적응을 해서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한두 번 해보고 스쿼트 고반복하는 게 나랑 너무 안 맞는다, 너무 힘들다, 하기 싫다 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참고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맞게 내 자세나 이런 체력이 적응을 할 겁니다. 우리 몸이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고반복을 할 때 입술이 하얘지는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살짝 힘든 느낌이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다리가 지치기보다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느끼기에는 쉬는 시간에 약간 그런 힘든 입술이 하얘지고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 나면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조금 높은 곳에 올려놓고 쉬면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좀 그런 토 나오는 느낌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실 때 반복수를 많이 가져가실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바벨로 쓴 처방전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아마 이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걸 다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는데 어떤 종목의 운동선수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운동선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매 계속 근육량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60세, 70세, 80세가 되면은 우리 젊었을 때에 비해서 근육량이 그것도 타입2 머슬에 대한 근육량이 반밖에 안 되게 됩니다. 빠른 수축하는 근섬유가 근데 그 근섬유의 역할은 우리가 빠르게 뛰거나 넘어질 뻔하다가 중심을 잡거나 이런 근육들인데 그런 근육들의 근육량이 떨어지니까 일상생활도 느려지게 되고 그러다가 한 번 넘어져서 다칠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은퇴하고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지만 몸에 힘이 없으니까 체력이 없으니까 밖에서 즐겁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근육량을 잃지 않는 게임에 대한 운동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나 여러분들처럼 스트렝스 훈련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마 노화가 진행돼서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계속 이 바벨 운동을 하실 겁니다. 스쿼트 벤치 돼도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 이런 것들을 하실 텐데 근데 지금 안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달리기만 하시는 분들은 그 나이 먹고 나서 이제 근력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니 아마 그 전만큼 안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또 무거운 걸 들여 다칠까 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더더욱 나이가 많을수록 저는 더더욱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이 근육량만 느는 게 아니라 타입2 머슬만 느는 게 아니라 이 대부분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근육이 우리가 잘 부러지고 잘 다치게 되는데 그런 것 또한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이 있는 게 이 바벨을 드는 스트렝스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이 노화라는 경기에 있어서 노화가 되지 않게 근손실을 얻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금의 근육량과 비슷하게 80세, 90세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걸 말씀드려도 사실 이미 안 하시는 분들을 하게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계속 이 바벨 운동을 하시면서 노화가 진행돼도 수행 능력이 약간 줄더라도 계속 건강하게 지금처럼 운동하신다면 우리 남들은 걷고 뛰고 여행 다니고를 못하지만 우리는 아마 운동도 하면서 산책도 하고 러닝도 심지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화라는 대회에 있어서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접근해서 계속 운동선수처럼 운동하고 먹고 쉬고 자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계속 근육량을 잃지 않게 노력을 하신다면 건강도 챙겨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 나중에 은퇴하고 60세 이후로는 어떻게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60세 이후로 건강수명이 다들 길지가 않습니다. 평균이 대부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은퇴하고 나서. 10년 정도 건강하다가 그 후에는 그냥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다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데 그런데 이 바벨 운동을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80살, 90살까지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활이 안 되고 건강수명이 낮은 이유가 결국에는 근육량을 잃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 운동만큼 근육량을 잃는데 방어되는 운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계속 꾸준히 한다 할지라도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또 느끼는 것은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연습을 하지만 지금도 깨닫는 게 있습니다. 깨닫는 게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근손실이 나는 걸 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깨달음을 얻으면서 재미있게 운동선수처럼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